형님 저예요 탱구 탱, 탱구야 탱구 형님 누구 아, 소개하지 냐 냐 형님이다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고 잘해드려라 탱구 형님 그래그래, 아까 일은 잊어주겠다 고맙습니다 중송화를 피하기 위해 못할 게 없었지 나는 선양 본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진능, 진능이 뛰어났잖냐 집에 온갖 함정들을 만들어 놓고 집사를 반 죽여놨지 와, 역시 냐 냐 형님 완전 인간 집을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야 어이, 거기 랜선 집사 구독하라냐 알갖 구독하십시오 구독하십시오 yezы 가실 권력 냐